사탄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틀림없이 사탄의 말이 맞아요 반대로 주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주의 음성이 맞아요 사울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비파했습니까? 주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확실치 않은 자기 생각 그게 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마디 한번에 믿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쏟아서 위법을 열심히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암만 못해도 예수님의 죄만 복을 받고 암만 잘해도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피로 제 삶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내 생각을 보태지 말고 내 생각을 보태지 말고 달려나가면 신앙이 하루하루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